자 내차 관리인 역시 kb차차차 내차고관리 시스템 서비스와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엔터 쪽 얘기. 최근 어제 오늘 하여튼 엔터주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았어요. 오늘 코스닥 그렇게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와이즈엔터 5% 오르고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 올랐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게 갈 것 같은지 우리 저번에 제가 이거 했다가 크게 욕먹었었는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지나선아 안지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안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같이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기억나죠. 안지나선아 그때 한 번 했다가 아주 그냥 욕을 바가지로 제가 먹었는데 우리 안지나 연구위원님 일단 지금 엔터주들이 꽤 좋은 거죠 분위기가 네. 일단 지난주까지는 좀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고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일단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모멘텀이 있었고 그 하이붐. 네. BTS 미국 공연이 일단 확정이 되면서 네 번의 공연이 확정이 되면서 아침에 좀 세게 오르는 분위기였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온라인 쪽 플랫폼이나 이런 콘텐츠 쪽 미디어 쪽이 연일 좀 화제성을 이어가면서 같이 조정받았던 것들이 이제 좀 반등이 나온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이브는 미국 다시 공연한다. 이건 뭐 분명히 호제인 것 같은데 다른 엔터주들은 특별히 그런 게 관련이 있나요? 사실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하면 직관적으로 많이 떠올리시는 것들이 항공이나 여행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엔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를 생각을 하면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노출이 많이 있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제가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레저나 미디어나 호텔, 카지노 같은 것들도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엔터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이 아니어도 그리고 리오프닝이 되어도 일단 실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좋은 펀더멘탈을 유지를 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콘서트 개최 기대감이 현실화되면서 좀 주가나 이런 모멘텀 측면이나 이런 실적 같은 것들도 좀 받쳐주는 분위기다. 그리고 엔터는 일단 하나가 이끌고 가면 이제 다 같이 좀 잘 이끌어가는 관계에 이제 분위기를 타서 올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아티스트 컴백 라인업들이나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 매각설이나 이런 M&A 투자 같은 것들도 이제 지속해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받았던 것들이 좀 저점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엔터 쪽의 분위기가 좀 좋고 엔터는 특별히 한 회사만 막 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같이 가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는 모양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엔터주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현재 좋은 거고 혹시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도 이 엔터주에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 오징어 게임은 직접 연관은 없죠? 오징어 게임 그 추석 이후로 좀 미디어 콘텐츠 중소형 제작사들 중심으로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크게 제작사나 뭐 실질적으로 관계 있는 관련주는 크게 좀 무관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서만 이제 공개가 되는 작품들인데 사실 많이 화제성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1위를 기록을 했고 지금까지의 기록이 스위트홈,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했던 스위트홈이 미국에서 3위를 했던 게 가장 최고의 기록이었는데 1위를 기록한 거는 이번 오징어 게임이 최초였고요. 그런데 다만 오리지널 작품이기 때문에 해당 제작사의 오징어 게임에 대한 IP 라이선스 권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IP 라이선스에 대한 권리는 넷플릭스에 넘겨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화를 하거나 만든 제작사에서 이익을 좀 남기기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오징어 게임 히트 이후에 이제 10월, 11월 해서 지속적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제작사들의 콘텐츠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한국 제작사들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 뿐만이 아니라 저희 중소형 제작사들 그리고 큰 제작사들, 방송사들 보시면 텐트폴이나 뭐 흔히 300억에서 5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제작비가 투여되는 이런 기대되는 이런 작품들의 라인업들이 10월부터 좀 편성이 쭉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4분기 연말까지도 이런 드라마의 대작들이 좀 라인업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은 이런 편성 시점 그리고 방송을 송출하는 시점에 좀 회계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성의 라인업들이나 그리고 11월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마침내 이제 진출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 편성의 라인업들이나 그리고 글로벌 OTT들의 진출 그리고 계절적인 성수기까지 이제 도래하면서 미디어 콘텐츠 주들도 이제 좀 잠시 쉬었다가 같이 좀 올라가는 구간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랑 이제 미디어랑 이제 같이 좀 좀 분위기는 이번 주는 연휴 끝나고 나서는 지속해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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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있으면 이제 실적 시즌 될 텐데 진짜 그 드라마를 예를 들어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드라마 제작 같은 경우는 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먼저 회계적으로 처리할 때 먼저 돈을 받은 거를 플러스로 처리하고 뭐 쓰는 걸 마이너스로 하고 이렇게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뭐 제작사마다 다르고 그리고 회계를 인식하는 부분이 이제 드라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회계라 돼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는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일단 제작비를 투여 뭐 투자를 받던지 뭐 마련해서 이제 만들고 이제 그거 매출을 인식하거나 이런 것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들은 이제 방영 시점에 따라서 방영 시점에. 네. 네. 나누어서 하고요. 이제 지리상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에 그 킹덤 만든 김은희 작가가 이제 차후에 이제 에이스토리에서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만든 이제 전지현 그리고 주지훈 씨 주연의 지리상 같은 경우는 TVN에서 이제 방영이 될 텐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분기별로 이제 나누어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제작사별로 그리고 드라마별로 좀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나 뭐 원가를 잡고 이제 떨궈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좀 차별화가 좀 제각각이다. 그래서 사실 좀 추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적 추정하기가 좀 어렵군요. 엔터 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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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쪽은. 네. 아 그렇습니까. 실적 추정하기 좀 쉬운 방법 좀 가르쳐드릴까요. 어? 엔터 쪽에? 네. 그건 방금 이제 드라마 제작을 말씀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군요. 또. 우리 안진아 연구원이 좀 해줘야 될 얘기가 있고 우리 좀 쉬운 단계로 뭐 이거는 엔터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는 드라마 제작사가 SBS KBS 그다음에 M본부 이런 식으로 여러 드라마 제작사가 있는데 KBS가 이제 드라마 제작에 이제 예산을 200억 정도 있는데 너네 이번에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볼래 하면서 그리고 뭐 해외 판권이나 이런 건 전부 다 다 KBS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드라마 제작사들이 그만큼 돈은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K본부나 M본부에 매달리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케이블이 쫙 많아지면서 일단 케이블에서도 드라마 한번 해봅시다 하고 거기에 이제 엄청난 넷플릭스가 들어온 거죠. 넷플릭스가 들어와서 우리가 제작비 계속 지원해 줄 테니까 좋은 드라마만 만들어봐.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제작비를 다 전액을 주는 대신에. 미리 줘요. 네. 이게 쉬운 방법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갑의 관계에 있느냐 의뢰 관계에 그런데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갈 때가 의뢰 관계에 있다가 갑의 관계로 올라갈 때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게 이제 그냥 이 비투비 기업의 소재 장비 업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쇼티지가 나면 대기업에다가 납품하는 이 중세 업체가 밴드 업체가 갑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뭐예요. asmr 같은 회사 딱 하나 노광장부 마찬가지. 납품하는데 갑인 회사. 납품하는데 갑인 회사. 맞아요. 과거에는 네. 맞아요. 기업 가치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빨리 잡아내는 방법 중에 그냥 이렇게 쉽게 맞아요. 전통과. 의뢰 관계에서 갑의 관계로 바뀔 때. 맞아요.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고. 갑인은 그 회사들이 어디 어디예요. 일단은 갑과 을을 이제 나누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인 매체 뭐 km 본부 sbs 이렇게 크게 새 채널이었다면 일단 종편이나 케이블 채널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ott 플랫폼이라는 업체들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시작을 해서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나 아마존 프라임들이나 대거 이제 많이 생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 ott들 업체에서는 어쨌거나 구독자 수나 이런 유료 회원 가입자 수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이제 제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좀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한 이런 흥행할 만한 콘텐츠를 수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이런 매체들이 좀 갑의 위치였다면 지금 현재들은 이런 플랫폼이나 ott나 매체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그런 안에 실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제 흥행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드라마나 뭐 양질의 미디어들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제작사들이 의뢰 위치에 있다가 이제 갑으로 수요가 많아지면서 네 그런 위치로 바뀌는 단계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쪽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좀 흥행하거나 좀 유행하는 작품들이 보통 웹툰이나 웹소설 베이스로 각색되는 시나리오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웹툰이나 웹소설 cp사들도 굉장히 좀 여기 콘텐츠 관련 주화에 엮여서 이제 주가도 같이 좀 드라마 제작사들이랑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짙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 제작사들 가운데 지금 이제 갑의 위치라고 할 만한 회사들은 뭐 있냐고요. 에이스토리 아까 말씀하신 제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들은 이제 키이스트랑 뉴정도 말씀을 드리고 키이스트? 네 SM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키이스트는 많이들 아시는 게 이제 배용준 씨가 지금은 아니지만 원래는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로 출발을 했었고 드라마 제작도 이제 참여를 2019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좀 라인업들을 확장을 시켰고 뉴랑 키이스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품의 라인업들 그리고 텐트폴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어쨌거나 제작사들이 수익화를 시키려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뭐 킹덤 같은 경우는 에이스토리는 이제 킹덤이 좀 히트를 치면서 뭐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고 뭐 이런 것 한국의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끌게 된 계기를 마련을 해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제작사의 수익까지는 연결이 되기에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제작비를 전액 다 보장받는 대신에 그 작품에 대한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으로 수출하거나 뭐 이런 쪽으로 판매를 하는 권한에 대한 수익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작품을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수출하는 것들이 이제 제작사들이 가장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이런 라인업들의 편성이나 그리고 해외 중국이나 뭐 아시아 쪽으로 이제 판권을 수출을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작품들을 이제 라인업들을 볼 때는 키이스트랑 뉴정도가 좀 더 유효해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또 SM이 뭐 지분 매각설이다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같이 움직이는 그림이 왜? 네? 왜요? SM이 오를 때 이제 SM의 계열사들도 이제 같이 좀 주가가 아 키이스트도 계열사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인수합병의 시나리오가 CJ E&M으로 갈지 카카오 엔터로 갈지 누구도 아직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뭐 카카오 엔터로 가든 CJ E&M으로 가든 그 SM이 가진 자회사 그 키이스트는 이제 CJ E&M의 뭐 드라마 제작이나 카카오 엔터의 뭐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그리고 배우들 매니지먼트 사들이랑 또 시너지 효과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상장사 중에서는 CNC랑 그다음에 키이스트가 같이 좀 주가가 세게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올라갈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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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C. CNC는 이제 예능 쪽이고요. 그래서 뭐 네. 강호동이나 이수근 씨나 뭐 좀 저희 저의 알 만한 분들 네. 좀 소속이 되어있고 예능이나 뭐 광고 이런 쪽들 담당 예능은 국내용이지 해외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국내용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도 보시면 원래는 드라마나 영화 콘텐츠 드라마 위주였는데 일단 영화관이 코로나 터지면서 길이 좀 막히면서 영화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을 하는 추세이고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예능까지 좀 더 영역을 확장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방영이 될 텐데 백스피릿이라고 백종원 선생님이랑 이런 요리 같은 예능 그리고 스탠딩 코미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의 예능들도 넷플릭스의 콘텐츠의 게재가 한두 편씩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원래 제일 영화 드라마 잘 만들던 데 아니었습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사 중에서는 가장 좀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중소형 제작사들도 원래는 이제 그런 제작비나 그런 마련 환경 여건 때문에 사실 만화바 연간 두 편 그리고 사실 한 편 정도예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0에서 30편 정도 이제 만드는 제작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보통 한 해의 드라마나 뭐 이런 드라마 편수로만 보면 이제 100편 내로 이제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편에서 보통은 좀 줄어들고 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점차 드라마 편성도 줄어들고 TV 프로그램을 보시면 이제 예능 편성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예능에 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환경적으로 좀 제약이 걸리면서 다시 좀 드라마 쪽 그리고 영화 이런 쪽으로 좀 컨텐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중소형 제작사가 연말 연초에 좀 주가들이 많이 A스토리를 시작으로 많이 움직였었고 잠시 좀 쉬다가 지금 또 3분기 기점으로 조금 다시 또 반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통 드라마 라인업들이 연초에 좀 나오거든요. 연간으로 이제 어떻게 편성이 될 건지. 그리고 제작사마다 이제 드라마 라인업들을 연초에 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라인업들을 보고 움직이는데 중소형 제작사들이 보통 연간 한 편에서 많아봐요 두 편이었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최소 다 세 편 이상씩 만들어요. 이게 다 라이선스를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오리지널을 끼고 만들고 오리지널 한 두 편 정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이제 IP 판권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을 제작비를 투여를 해서 만들고 해서 한 네 편에서 많게는 여섯 편까지 제작 편 수가 거의 두세 배가 확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업 자체에 좀 시장이 좀 커졌고 그만큼 이제 콘텐츠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시장 자체가 이제 성장하는 사이클에 진입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해서 좀 연말 연초에 중소형 제작사들 중심으로 좀 많이 주가가 움직였었고 기대감도 많이 형성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되었던 라인업들 중에서 대부분 이제 3분기 기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봐주시면 보기에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엔터주도 우리 전무님은 좀 투자를 좀 하셨었어요 엔터 쪽도 엔터주를 투자 많이 했죠. 많이 하셨어요? 네. 뭘 보고 투자하세요 만약에 우리 실제로 투자하신 입장에서는 엔터주 뭐 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테고 좀 좋은 애들을 골라주셨을 거 아니에요 뭘로 고르십니까? 뭐 말을 좀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sm이 2011년도 그때 소녀시대 소녀시대가 이제 cnn 탈 때 이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제품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될 때 그때 이제 주가가 한 5배 10배씩 올라요. 아유 뭐 소녀시대 전에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 뭐 동남아에서는 좋아는 하는데 뭐 프랑스나 미국에 갖다 놓으면 b 씨만 하더라도 정지훈 씨 뭐 뉴욕에 그렇게 jyp가 도전했었잖아요. 네. 박진애 씨가 데리고 갔는데 그 b에 대한 혹평이 있었죠. 아니 뭐 마이클 잭슨 따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소녀시대가 이제 터진 거죠. 그때 이제 sm이 시총 3천억에서 1조 4천억까지 올라가요. 2011년 12년도에 빵 올라가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드라마는 드라마든 이제 엔터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제가 아까 갑과 을이라 했잖아요. 갑과 을이라 했는데 드라마 제작사가 이제 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나오는데 있어서 또 그 안에 구성요소를 보면 그 안에서도 갑과 을이 또 나뉘어요. 드라마 안에서도. 안에서도 어떻게 나뉘냐면 작가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아니면 배우가 파워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이정재 씨가 나오면 웬만하면 또 뜨 잖아요. 그래서 이정재 씨가 내가 이 작품에 출연할까 말까. 맞아요. 그때 그러면 나 이번에 한 50억 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속사 쪽에 튕기는 거고 만약에 작가나 감독이 유명한 사람이면 또 그 제작사 쪽으로 좀 미지고 이렇게 간다는 건가요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회사에 뭔가 히트작이 나왔을 때 그게 회사에 돈이 떨어져서 주주가치가 올라가는가를 봐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작가 파워가 너무 강해요. 임성환. 저는 잘 모르지만. 임성환은 아닌가요? 임성환은 좀 아닐까요? 그건 너무 국내용 아닌가요? 그렇습니까? 기분이 작가로 갈까요? 네. 죄송합니다. 뭔가 이제 드라마가 터졌는데도 예전에 이제 겨울연가에 배용준 씨랑 최주 씨. 맞아요. 그때는 터져도 결국은 그 판권 누가 들고 있다 했어요. kbs가 들고 있었어요. 드라마 제작사는 따로 있었지만 드라마 제작사의 주주들이 별로 혜택을 못 봐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 가 됐던 이렇게 해서 드라마 좀 많이 만들어서 잘 팔린다고 했을 때 그 수익이 주주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출연한 유명한 배우한테 돈이 많이 쏠리는지 시나리오가 중요해서 시나리오 작가한테 돈이 많이 가는지 거기서도 갑과 을을 이제 따져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가수도 기획사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누가 거기 누가 소속이야. 그런데 그 가수가 너무 파워풀 해 가지고 내가 버는 회사가 버는 돈의 수익을 9대1로 오히려 가수가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러면 의미 없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또 갑과 을을 따져야 돼요. 이 스튜디오 내도 갑과 을이 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 내도 일단 박세익 전무님 슈퍼갑이시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그렇게 엔터주를 투자할 때는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이걸 잘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군요. 무조건 대박 난다고 저거 제작사 무조건 들어가 이게 아니고 저기서도 배우가 배우 힘으로 가는 건지 작가 힘으로 가는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좋은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건 괜찮습니까? 네네네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일단 근데 저도 일단 배우의 라인업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드라마 할 때 이제 작가분 누구시고 배우가 누가 나오는지. 근데 일단 IP나 이런 것들 해외 판권 수출할 때 일단 인기 있는 한류 스타들 위주로 나와야지 약간 그 작품들이 선수요나 이런 구매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라인업들을 볼 때 배우나 작가분들을 보고 판단하는 게 저도 먼저 이제 라인업을 볼 때는 스토리보다는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마를 채택하는 기준이 뭐 이런 스토리 라인보다는 누가 나오느냐. 송준기. 네 뭐 한류스타 누가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김수연. 네 뭐 그런 배우들 위주면 이제 무조건 이제 사가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막 스토리 같은 경우도 역사나 막 이런 것들은 잘 안 사가요. 사상 때문에 약간 뭐 로맨스물 좀 정해져 있어요. 좀 가벼운 장르들 장르도 이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OTT나 좀 서구권의 이런 플랫폼 새로 나온 플랫폼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배우나 뭐 이런 작가의 의존을 크게 하지 않아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토리 라인을 보고 좀 참신한 소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렇게 좀 미국 시장 그리고 중국 시장 등등이 좀 다르게 또 있으니까. 네 정서가 또 다 다르고 이제 원하는 콘텐츠의 니즈가 좀 더 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들 위주로 이제 잘 분별해서 이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참 잘 나갔던 것 같은데 그 그린 스네이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초록뱀? 아 초록뱀이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이제 펜트하우스도 만들고.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시즌 1, 2, 3를 이제 다 만들고. 초록뱀이 있었어요? 네 SBS랑 이제 스튜디오 S랑 이제 같이 만들었는데 사실상 판권 자체는 다 SBS 쪽에 있고. 네 그래서 IP 라이선스를 가지고 기획하는 작품들이 6편 중에 한 편? 두 편? 그래서 좀 수익화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다만 이제 다 만드는 작품은 굉장히 다 흥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4분기랑 이제 내년 초에 나올 것도 이제 BTS 드라마도. BTS 드라마가 있어요? BTS의 주제로 해서 BTS들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BTS의 뭐 성장 과정을 이제 그런 모티브를 따서 이제 드라마화 시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OTT에 방영할 예정인 거고. 근데 그 BTS의 IP 귀속은 또 하이브한테 가 있으니까 사실은 화제성은 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을 제작사한테 남기기는 좀 어려운 구조고.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판권이나 뭐 이런 것들은 SBS 쪽에 있지만 여기서 이제 공동 제작으로 가져가는 것들은 이제 PPL이나 광고 수익이나 시청률에 따라서 이제 붙는 부가적인 수익들이 초록배만에 남고요. 근데 일단 뭐 펜트하우스가 시즌 3까지 되면서 굉장히 좀 화제성이 많은 드라마였고. 그렇기 때문에 PPL이나 이런 광고로 인한 수익도 굉장히 다른 타 드라마의 제작 대비 좀 마진을 좀 많이 남기시는 구조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한참 한 1년 전쯤인가 그때쯤 무슨 얘기가 엔터 쪽에 많았냐면 하이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빅히트 거기서 이제 메타버스 뭘 만들어가 무슨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위버스를 만들어서 그게 난리다. 이제 여기에 모든 저 연예인들 저 다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플랫폼이 돼서 전세위로 다 뻗어나갈 거다. 그 안에서 공연하고 뭐 다 티켓 사갖고 이제는 뭐 해외로 직접 안 나가도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때 안 지나. 저. 전대. 아 그래요? 네. 제가 그 말 듣고 막. 전대. 막 들어갔거든요. 네. 위버스요? 아 하이브를요? 주시고요? 뭐 그랬겠죠 아마. 그리고 별로 생각보다 그렇게 그게 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요? 그 위버스가 파괴력이 괜찮아요 지금도? 지금 이제 매주 거의 저는 이제 매일 들어가서 이제 아티스트별로 이제 얼마나 이제 MAU가 늘었는지 이제 아침에 시작을 그걸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티스트 라인업들은 지속해서 충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일주일, 이주일 간격으로 이제 신규 아티스트 지속해서 이제 들어왔고 어 좀 글로벌 리 팬덤 층이 높은 아티스트라고 말씀드리면 블랙핑크가 이제 8월 달에 입점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아 여기 들어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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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쪽의 아티스트들도 이제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시면 일단은 위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 수 있고 볼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들어가서 사용을 하려면 일단 뭐 이런 콘텐츠를 계속해서 이어보게 하려면 이제 돈을 지불하고 이제 봐야 되는 유료 콘텐츠들이 많고 뭐 멤버십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팬클럽 가입이라든지 뭐 이런 콘텐츠 재생이나 뭐 BTS 같은 경우는 글로벌 팬덤들이 많다 보니까 뭐 한국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다 영상 콘텐츠가 매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콘텐츠를 또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고 뭐 거기서 뭐 DVD나 뭐 관련된 앨범이나 뭐 굿즈 같은 것들을 사고 싶다 이러면 위버스 샵이라는 또 플랫폼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거기서 또 쇼핑을 할 수 있는 일단 뭐 인터넷 쇼핑몰처럼 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매출이라든지 뭐 수익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매출이 지금 코로나 시작 이후에 이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까지 올라왔고요. 위버스 매출이? 네. 네. 전체 하이브에서? 네. 그러니까 위버스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간접 매출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그 안에 이제 간접 매출은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엔터사들이 돈을 벌었던 이제 피지컬한 음반 판매나 앨범 판매나 아니면 오프라인 콘서트 티켓 이게 전통적인 수익 창출이었다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엔터사들이 뭔가 수익화할 수 있는 모델로 새롭게 좀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을 시킨 게 온라인 쪽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쉽게 말해서 유튜브 컨텐츠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위버스에서 하이브가 만든 컨텐츠가 위버스에서만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팬덤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와서 그 미디어 컨텐츠를 영상을 소비하면서 보는 거고 들어가시면 달려라 방탄, BTS 인더숲 이래서 예능처럼 컨텐츠가 이제 매주 올라와요. 그래서 한두 개씩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만들어 놓으면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구독자 수 많고 이제 영상 조회수에 따라서 광고 수입이 붙는 것처럼 이제 이런 원가 대비 좀 이익의 레버리지 효과가 큰 이런 사업의 수익화 모델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게 BTS만 있는 게 아니라 해외 팬들도 있고 블랙핑크도 있고 여러 이제 아티스트들을 많이 입점을 시킬수록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 MAU를 좀 더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목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아티스트가 들어오느냐가 일단 가장 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블랙핑크도 들어갔군요. 블랙핑크도 네 8월 달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점점 MAU, DAU 늘어나고 있고. 네네네. 거의 뭐 하루 만에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150%씩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타 아티스트 그리고 다른 엔터사에서 입점을 하면 그 입점 수수료나 뭐 플랫폼을 사용하는 수수료도 또 하이브가 가져봤기 때문에 이거 이런 거에 대한 수익화도 또 일부. 아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해요? 예를 들면 하이브에서 낸 BTS 앨범이 있는데 3만 원이라고 치고 3만 원인데 위버스에서 3만 원에 팔려요? 그러면 위버스의 매출이면서 하이브의 매출인 거잖아요. 그럼 3만 원이에요? 아니면 6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위버스가 이제 하이브가 만든 플랫폼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은 이제 하이브의 매출로 이제 잡히는 거고 보통은 자체 플랫폼이다 보니까 그 안에 자회사에서 음반 제작하고 유통하고 이런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구조면 굉장히 좀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죠. 타 플랫폼이나 뭐 타 유통 채널을 거쳐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그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을 좀 떼고 나면 마진이 좀 지금 위버스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낮을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이런 컨텐츠 제작 그리고 IP 라이선스라고 하면 그 아티스트에 대한 IP라고 봐주시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수직 계열화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체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하고 MD 상품을 판매하고 뭐 이런 것들이 유통의 마진을 내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 만들어 놓고 팬덤이 더 늘어나면 일단 그게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원가가 많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 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온라인 쪽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마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콘서트를 할 수는 없게 만들었지만 온라인 쪽으로 이런 컨텐츠로 지속해서 좀 수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고 오프라인 콘서트가 사실은 리오프닝이 되면 사실 온라인 콘서트를 대체를 할 수는 없어요. 현장에서 이제 아티스트와 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듣고 라이브로 듣고 교감할 수 있는 걸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열리면 BTS 같은 경우는 2019년 월드투어 기준으로 총 한 41회 정도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회당 한 못해도 40억에서 50억 정도는 벌어들였는데 그래서 업사이드가 사실 월드투어 동투어 했을 때는 미국 6번 공연했는데 500억 정도 벌어들였거든요. 그럼 회당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체가 되면 그때보다는 더 팬덤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다이너마이트, 버터, PTD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 이후에 발매가 된 것들이고 팬덤층은 더 늘어났고 그만큼 여행 가고 싶어하는 이런 팬딩 2연된 수요가 콘서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BTS는 또 이제 군입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대를 가기 전에 만약에 완전체로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본다 이러면 그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고 일단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노마스크로 콘서트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4회 정도 이제 개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11월 말이랑 일단 12월 초 날짜가 나왔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그 경기장이 7만 명 정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최대로는 10만 명까지도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리 두기나 이런 것들이 아직 해외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최소 28만 명에서 40만 명 모객할 수 있고 이제 오프라인만 진행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온라인 공연도 같이 위버스에서 태운다고 하면 직접 매출의 공연 매출이 빵이었다가 4분기에 공연 매출이 잡힐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에 이제 위버스에 태우면 위버스의 컨텐츠 매출로 그 온라인 공연 매출 플러스 이제 보통 콘서트 하면 같이 따라가는 게 또 MD 굿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시즌 너란 이런 MD 굿즈 판매 이런 것들까지도 또 위버스에서 판매가 되고 하면 이제 직간점 매출이 4분기 때 더 업사이드가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연말 연초에서 이제 걸그룹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두 팀이 예정에 있고요. 또 2022년도에는 이제 UMG랑 합작을 해서 이제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UMG가 뭐예요? 유니버설 뮤직그룹이라고 얼마 전에 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레코드 레이블 사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 아니요. 글로벌. 글로벌이요. 워너뮤직 3대라고 하면 이제 워너뮤직이 있고요. 워너뮤직은 작년 6월 2일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10월에 하이브가 상장을 했고 UMG는 하이브랑 연말 연초에 이제 JV로 전략적인 협업을 맺은 그룹인 거고요. 이제 글로벌리 유명한 해외 팝 아티스트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 쉽게 말해서 이제 BTS와 같은 이런 영향력 있는 그룹들이 한 100명, 200명씩 소속이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레코드 유통이라든지 레코딩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글로벌한 이제 레이블, 레코드 레이블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추석 연휴 때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급등해서 한 38%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UMG. 네. 줄여서 UMG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유니버설 뮤직그룹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UMG라고 많이들 말씀하시고 하이브랑 전략적인 제휴를 하고 있고요. 네. 연초에 V라이브 인수하면서 이제 UMG랑 JV한다 뭐 이런 것들 뭐 연달아서 이제 투자 뉴스 이벤트가 나왔던 거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소니입니다. 소니. 네. 이렇게 3대 레이블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소니. 그럼 우리 하이브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회사군요. 글로벌리 이제 타겟이 북미나 유럽 서구권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K-POP이라는 장르가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음악 장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니치 마켓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음악 장르로 봤을 때는 최 2%도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룸은 업사이드는 상방은 많이 열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혹시 그 그때 누구죠? 아리아나 그란데인가? 네. 그리고 또 남자. 저스틴 비버.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네. 이타카 홀딩스. 네. 인수. 네. 이타카. 이타카. 그거는 뭐 효과가 크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제 연결로 편입이 돼서 반영이 이번 분기부터 실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막 사업을 이제 정립하고 같이 이제 협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외형단에서 이제 기여를 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타카 홀딩스 밑에도 이제 자회사들이 한 4개 정도 되고요. 그 말씀하신 이제 매체에 많이 알려진 저스틴 비버나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이런 유명한 팝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SB 프로젝트라는 이제 매니지먼트사에 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좀 아티스트들의 매니지먼트 업무만을 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수익이 한국에서 말하는 한국은 아티스트를 다 독점으로 계약을 하고 음반 제작부터 매니징하고 스케줄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소속사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해외 미국 같은 것들은 이게 다 철저히 법적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거든요. 아티스트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매니지먼트 업무 따로 그리고 뭐 레코딩하는 것 따로 그리고 뭐 배우랑 이제 드라마 제작사 연결해주는 브로컬이지 업무 따로 이런 것들이 다 법적으로 하나의 업체가 이제 다 같이 독점을 해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이제 규제가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각각으로 설명을 하면 한국에는 뭐 소속사가 갑이고 아티스트가 의리라면 전속계약 뭐 이런 그런 거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티스트가 갑이고 이제 자기가 쓸 매니지먼트사 그리고 뭐 나의 음반 제작을 맡길 회사를 이제 각각 고용을 해서 고르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좀 급이 되는 연예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긴 하겠죠. 그렇지도 않나요? 네. 미국은 좀 아예 엔터가 한국이랑 완전 좀 시스템이 달라요? 네. 그래서 회계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도 다르고 쉽게 말해서 BTS가 100억 벌고 저스틴 비버가 100억 벌었을 때 하이브한테 더 많이 떨어지는 거는 BTS가 100억 번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쉐어하는 거고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는 일단 그 SB 프로젝트 이타크 홀딩스 안에 SB 프로젝트라는 매니지먼트 업무만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니지먼트에 대한 필을 이제 저희가 받는 게 수익으로 잡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수수료 좀 떼주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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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념이 좀 다르구나. 알겠습니다. 엔터 쪽은 관인심이 요즘 별로 없으신 모양입니다? 너무 많죠. 엔터를 그 앞으로 이제 뭐 3년 동안 저는 자유소비재 이미소비재 이쪽에서 되게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중국이 할 수 없는 거여야 돼요. 중국이 못하는 거. 네. 중국이 못 만드는 거. 그러면 이제 지금 위버스라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BTS라든지 그리고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훌륭한 우리 연예인분들 이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참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덧 소녀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생충 영화로도 오고 BTS가 빌보드 차트 휩쓸고 보죠. 네. 그렇죠.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 드라마까지.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컨텐츠가 좀 약했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컨텐츠 광고. 맞아요. 우리 3%에서 하는 이 경제 컨텐츠 전 세계에 내놔도. 그럼요. 최강의 컨텐츠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3% 영어 버전 해야 될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진출. 네. 글로벌로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따져 하오. 중국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어떤 섹터 좋게 보십니까 라고 하면 저는 탑픽이 엔터예요. 엔터입니까? 네. 아 그래요? 몰랐습니다. 자 하여튼 그 엔터 중에서도 우리 안진아 연구위원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은 키스트랑 뉴. 제작사 중에서. 제작사 중에서. 제작사 중에서. 중소형 제작사는 그렇고 엔터에 최선호주는 이제 하이브 그리고 sm 정도 말씀드리고요. 하이브와 sm. sm은 이제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어쨌든 인수 이슈도 굉장히 호재일 수 있는 건 거죠. 그리고 sm이 만약에 되면 smcnc랑 그다음에 키이스트도 역시 또 플러스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계신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 최근에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는 엔터 관련해서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진아 연구위원님과 함께 해봤고요. 어떻게 오늘 저 준비해 주신 내용은 거의 다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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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 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 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